우리 날이 아니다 이것은 가수인가 개그맨다 그가 돌아왔다 피디스 나는 너의 호랑이 그림 헤어질게 어린애는 너에게 달려갈 준비 돼 있어 나는 너의 정신이 많이 헤어질게 언제라도 부를 원한 너의 마음을 전치한 아까로 이동한다 아까로 이동한다 너드로 이동한다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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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 너드로 이동한다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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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 Let's go, let's go, let's go, let's go, let's go 사랑해 사랑해 이 지민의 목소리 이 지민의 목소리 이 지민의 목소리 빠르게 흔들어 지껴 흔들어 지껴 빠르게 흔들어 지껴 흔들어 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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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 지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너무 신나서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더 하고 갈까요?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방송 녹화 중이라서 밑에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 그냥 내려가려고요. 감독님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자 제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저를 만지면 돼요? 안 돼요? 돼요. 마음껏 만지셔도 돼요. 언제 만져버리겠어. 가까이 갈 테니까 한 군데만 빼고 아무데나 만져주셔야 됩니다. 서른도 선배님의 추억 속으로 신나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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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모든 남자친구들 그 모든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너무나 먹으네 가끔씩 생각나는 그리운 친구들 지금은 무엇을 할까 아직도 그대처럼 저렴한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나고 있을까 야후에 같이 뜯어먹고 너와 내가 나한테도 춤을 추던 그 시절 남의 머리는 말머리 못 감지마 빛날리는 춤을 추던 그 시절 그 모든 남자친구들 그 모든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너무나 보고 싶네 그 모든 여자친구의 가끔씩 생각한 그리운 친구들 지금은 무엇을 할까 아직도 그때처럼 저런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 순간에 올라간 너와 내가 밤새로 춤을 추던 그 시절 꽃반지를 살짝 띄워주며 첫사람을 고백하던 그 시절 흥모른 남자친구들 흥모른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자꾸만 생각나네 오늘따라 너무나 모르시네 오늘따라 자꾸만 생각나네 너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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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